영지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르르 내려와서 전자보드판에 싸인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국민 첫사랑 배우 수지씨입니다. 수지씨는 드라마 안나에서 거짓 인생을 사는 주인공 안나 역할을 맡아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얼굴을 완벽하게 소화했는데요.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며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수지가 수지하는 미모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왼쪽 한번 바라봐 주세요. 조명 뿐만이 아니라 드레스 역시 수지씨가 자체 발광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납니다. 올 하반기에는 드라마 이두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작품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매력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부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독보적인 분위기 여신 배우 이일리아씨입니다. 이일리아씨는 드라마 믿기에서 온라인 언론사 기자 천마연 역할을 맡아 겉모습부터 내면까지 캐릭터에 녹아들어 거기에 몰입감을 높여주셨죠. 당연한 연기 변신을 보여준 이일리아씨. 오늘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